안녕하세요. 저는 링클라는 국제단체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노지연이라고 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하실 때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간에 북한에 계시든지 남한에 계시든지 아니면 중국에 계시는지 아니면 전세계 어느 곳에 계신지 간에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신 간에 정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유 그리고 행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